음악 중구 송학동의 옛 시장관사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역사성을 간직한 시설로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중구 송학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901년에 일본인 사업가 별장에서 시작해 시장관사와 역사 자료관으로도 사용됐는데요. 이제는 인천시민의 집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개항장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겁니다. 인천시민의 집 개방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민의 집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인천시 등록문화재로도 등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등록문화재로도 안전시 등록문화재로도 인천시민의 집 Frans 인천시 등록문화재로도 인천시 등록문화재로도 감사합니다.